ㅎ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머리 붕붕 떴다구요? 안녕하세요 ㅎ 네 단장님 오셔가지 아 예 으 음 머리 괜찮은데 네 들어가세요 소완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완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이 다리로 나왔어 소완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이머리도 나쁘지 않은데? 거라고? 나 이머리도 나쁘지 않은데? 혹시 뭐 5대5야?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약간 이런식으로 하면 보고싶지 여길 이런식으로 갈아가지고 요런식으로 만들면 야 렉드 이거 체크해줘야 돼 와드 크... 할 때 와드 해줘야 돼 오케이 얘 뭐지? 솔레드도 아니고 카밀이 그건 나를 위한 멘트인데 너는 심스... 아니야 말이 그런... 그만! 어우 진짜 왜 그래 또... 야 얘 어디 갔어? 게임 플레이 고 자 여러분 이득... 북한의 이득을 보는 법 밀어 얘네 나 못 때려 이거 너는 제일 열심히 때려야지 아 루시안 답답하네 얘 어디 갓디야? 야 갱플랭크 안 보여 게임 상에서 자작인가? 야 빼! 야 뭘 뭘 무릎표 핑이야 빼야지 저걸 아기가 1대1 이미 개발냈는데 아니 페이커시가 알리는 그건 홍대표 거리나 알리는 거고 저는 이게 정확한 판단에 의거하여 아니 이건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린거죠 야 이거 다시하기 각인데? 아 아 아 우리 키스가 오르더이 아 왔다 게임 플랭크 왜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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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를 그런 홍보병 걸려 위주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 아 아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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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딜을 때려야지 나 앞으로 나가서 아 이 사람은 원딜 아닌가봐 이거 원딜만 때리면 이기는데 서로 힐 힐 왜 안써 뭐야 와 이거 내가 못했으면 죽었잖아 얘는 너가 잘한다는 과정하에 한거 아니야? 아 짜증나 아 힐을 왜 안쓰지 힐 힐 힐 아니 기왕 쓸거면 뚜들겨 맞기 전에 쓰는게 낫잖아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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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이메아 나아 띠리리나아 나아 띠리리나아 나아 맘은 요로냐아 우르르 쎄 뾰오다 야 탑! 오프린데 이거 왜 자꾸 바텀 가는 거야? 아 브라우미 저기 단단히 버티는데 어떻게 가냐고 다운 세트 빠샤아! 브라우미 단단히 버티지만 나이트 원 잠깐만 뭐해! 어우 그럴꺼 했다 너 아니 이거 루시안이 잘못했어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나 이거 먹었어야되는데 아 그냥 탱크 내가 넣을꺼야 내가 제대로 쓰면서 뭐 카멜 잡았다 왜 죽었어 쟨 또 짜증나 진짜로 짜증나 아 쓸모없는 바텀캥만 가니까 이거 게임이 안굴러고 와 오 깜짝이야 왕밀이다 얘 궁있냐 설마? 야 야! 브라운! 아 이겨 이겨! 이겨 이겨! 나이스! 아니 이거 이기지 아무래도 그래도 실버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의진이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도 의진이 프로게이머에요 나랑 실버랑 비교해! 미안해 미안해 이거 뭐야 이거 아 각도 무시하는거는 그냥 저는 근데 실버브론즈는 좀 그래요 이게 저는 게임 시작할때 골드로 시작해가지고 실버땅을 밟아본적이 인생살면서 다 한번도 없거든요 난 솔직히 실버 실버로 살았어 나 그래서 이해가 안가 어떻게 해야 실버를 가는거야 저걸 처치했으믄 여기를 야 우리 레드 우리 레드에 카밀 있어요 이거 생각해 우리 카밀인데 이거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거 아니야 일단 살긴 살았어 살긴 살았어 이게 어떻게 죽어 아아아아 그렇지 지거지 아이온 뭔일이래 아아 알리드가 몸이 졸라 커가지고 못 피해 몸이 문제가 아래라 이게 무빙이 문젠고 봐 한 눈으로 해도 골즈 정도는 라인전 이기던데 야 아이오 얘 설마 너 대포 휴쓰라고 하면 혼나는거야 야 이퀄 잡았잖아 뭘 아니 좀 천천히 써야지 분노관리네가 생명이야 분노래 열관리 플레이는 플레이는 한 손과 두 손가락이 밀린다 한 손과 다른 손은 필요없어 한 손과 두 손가락 아니야 한 손과 한 손가락 그냥 퀄러 이렇게만 이렇게 눌러도 이겨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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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잘 죽여요 아 백핑 찍지 말고 와서 죽여줘라 빠졌나 롤이란 게임을 저번 시즌에 시작하셨잖아요? 오우 높이네 저는 롤이란 게임을 접하고 6개월 후에 아니 8개월 후에 1등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저번 시즌에 시작하셨으면 좀 아쉬우시네 자 경고 안맞는거였잖아 뭐해? 얘 뭐해? 아 저번이 아 뭐해? 나이 진짜 아 이걸 어떻게 지냐 머리 잡고 저거 잡으면 되잖아 아니 뭐해 아 아 여기 또 지면 어떻게 해 아 야 진짜 렉쌀형 너무 세렴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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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야 이게뭐야 게임이야? 난 짜증나아 아 그냥 얘 이거 타뿌시자 되지도 않는 리드만 가고있어 얘는 뭐해 이거 클래시로 뭐하면 되냐 그게 아아 아 하지마 하지마 뒤집히 이러고 있네 야 이건 뭐야 도와줘봐 친구야 야 도와줄 사람 없는데 왜 남아 왜 아유 답답해 아유 뭐해 와 자 가자 이제와서 저거 어떻게 잡아 템 다 떴는데 가자 잡을 수 있잖아 저거 템이 뭘 다 떠 요주 하나밖에 없구만 야 이퀄 잡자 이거 너 어차피 죽었어 이거 잡아야돼 아 아 아 아 뭐해 우리 팀 뭐해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쟤는 뭐 픽만 하루종일 찍어 아 똑같다 어 이쁘거리리 몰 레벨 똑같아졌는데 뭘 왜 먹어 그만 먹어 니가 먹는다고 게임을 안달라줘 병기 뻑 안녕 뻑 뭐야 나 이거 쟤도 오는거 아니었어? 피즈가 가죠 아유 다음 게임에 난 못하겠어 게임 다음 게임에 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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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ㅍ 조함 맞춰서 런블를 까지 해주는데 AD 챔피언이 라인전을 지면 어떠어 그렇게... 이게 뭐야 이거? 각이 나오냐 조개? 우렛 참 흐음 땅겔으으음 아우마아 흐흐흐흠 졌어 졌어 노게임이야 노게임 내가 제일 먼저 칠거야 지금 아아아아 내가 아니 와 야 재 갈등이냐? 자 이거 나머지 두표 확 좀 나왔죠 루시안 제드 나머지 두표 자 자 두표 행사해주세요 엑사이형 화가 잔뜩 났네 뭐야 사코리아 캔틱 위냐? 정말로 아이 오케 야 우리 위로가야되냐? 야 이퀄 좀 쏴 쟤드 없어 아아아아 못 잡냐 혹시? 설마 야 바이올인데? 야 야 노 정말로 뭐 여친구 하는 말이 좀 cooldown 무서운데? 몰라 나는 아니야 방송주의니까 말을 항상 해야지 그거 동문 이하야 자 그럼 반격할 시간입니다 어우 이게 우물 잠수야? 3종 세트를 갖춰버렸네 어 왜 저런거 왜 정지를 안해 아이고 왜 내가 리프트한거는 정지당했다고 안오지 나도 안와 정지당 아 얜 또 왜 여기에 있어 어차피 어차아 아 얜 또 지금 템사고 우물에 있고 워 땀 가자 심술이 잔뜩 났네 저건 안돼 포기할 수 없 참을 수 없다 정글 리프 쪽 여기서 잘 끝나면 뭐라고 한마디하면 바로 한국인이야 야 야 구인민포트 하면은 정지 먹지 않냐? 먹어야지 자 한국인 정첩 한국인 저거 뭐죠? 한국인 아니야 저거 중국어야 아니 중국어를 갑자기 이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런가? 아닌데?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아 애매한데 저게 저건 일단 욕이야 내가 봤을 때 저거? 아유 저건 심각한 욕이지 응 네 이렇게 퍽 햄빰 방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 이거 반대로 간다 자 박이진 찬성 야 이거 20분 넘어서 하면 찬성하면 내표 돼? 어 뼈옹 뼈옹 아니 무슨 잠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이러고 있네 이 정도면 정지 때리겠지? 야 이거는 정지 안하면 진짜 아우 이게 채팅 문화야? 이게 채팅 문화야? 이게 채팅 문화구나 어떻게 해야 정지로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정지가 안되면 야 가소롭다 가소로 가소롭다 레전드 가소롭다야 뭔 가소로 이 사람 표현 나 너무 오랜만에 듣네 아 나 요새 그런 표현 너무 맘에 들어 가소롭다는 표현 나도 아까 좀 신선해 가소로운 자식 그냥 코웃음 코웃음 밖에 안나와 가소로운 자식아 가소롭다 이 자식아 오 poorer 오우 좋아 이코레전미사일 이실이예이 으아하하하 가자 않 오케 오카 오케이잉 간다! 한 번 더 간다! 야 내가 깼어 내가 깼어 뭔 소리 내가 10번 들어왔는데 10번 나한테 들어왔어 자 경고 자 경고 빨리 빨리 푸려 푸셔 이러면 다른 쪽에서 이제 봐야죠 한 번 깨지마 깨지마 아 나 조니아 두께 사는데 아 아 야 저거 리폼 먹으면 또 다른 아이디로 할 거 아니야 정지 당해도 그렇지 아 그래도 약간 정색이 맘에 안들어 해외 아이피를 차단을 해야 돼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안당한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게 정지가 안당한다면 이건 채팅 문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야 나 방금 뭐 신고 접수 뭐 떴어 어 뭐야 나이스어 신고 피드백 언어폭력 행위가 확인되어 제재하였습니다 오케 나이스 아까 그 친구 갔나보다 갔지 어 또 떴어 오케 오케 이스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